일본인권 사익 일본인권 사익 용품가 한국인들 이승 이상한데? 뭔가 사방이 갇혀있어 은컨에 검고 내가 보기에 되게 우울하고 낙이었고 희망이었고 빚도 없고 근데 사람 얼굴 표정은 또 그게 아닐세 잠깐만 올해 엄마는 죽구로 들어가는 수야 아무것도 하지 말래 다 내려놓으래 돈도 나가야 되고 원망도 들어야 되고 탓도 들어야 되고 9절 10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그래서 전 보러 왔는데 그래서? 뭐야 왜 이렇게 밟고 근데 엄마 왜 소복은 입고 있어? 4월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4월에? 응 4월에 상문이 나 있구나 아니 근데 엄마 이게 상문이라고도 이렇게 새로 든 상문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이렇게 소복을 입고 있어 근데 엄마 음.. 엄마 사주에 남편이 없어요 원래가 결혼한지 얼마나 돼서 사고로 가셨는데? 한 4개월 엄마 사주에 남편이 없거든 남편이 없는데 엄마가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지금 이 나이에 한두 명도 아닐 거고 지금 이렇게 이런 경험이 가정이 깨지는 게 처음이에요? 아니 뭐 한 2, 3년 전에도 결혼은 했는데 근데 그때도 신랑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때 또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응 지금 뭐 남편 천도하자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뭐 관제 때문에 오셨어? 뭐 때문에 오셨어? 어.. 사실 소송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는데 응 제가 첫 번째 이제 남편이 가고 나서는 뭐 보험이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결혼하면서 혹시나 해서 보험을 좀 많이 들긴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남편이 또 죽으니까 시댁에서 뭐 보험 사기니 뭐 의심하면서 보험금을 못하게 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점은 그거네 지금 상황은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 노래 하나도 없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관제라는 게 돈은 언제 나오냐 이거야? 보험금 언제 나오냐 이거야? 보험금은 내가 언제쯤 받아야 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이게 들어와야지 이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엄마 남자 또 있어? 아니 뭐 혼자는 외롭고 뭐 무서우니까 남자가 애인은 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도 좀 골치 아파요 아니 처음에도 지금 3년이 안 돼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또 상을 치렀는데 이제는 1년도 안 돼서 남자가 또 있어? 안 무서워? 근데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네가 죽인 게 아니야? 한 명은 교통사고였고 한 명은 뭐 심장마비로 그렇게 갑자기 갔는데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옛말에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는 말을 하시거든 그게 당신이야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되거든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사람 만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요점은 내가 보험금을 빨리 타야겠고 혹시 이번에 만나는 사람도 또 보험 들고 혼인신고 할 거야? 아니 뭐 다들 뭐 내 팔자가 그렇다니까 나도 뭐 살 준비를 해야죠 그 사람들은 뭐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엄마 팔자가 그러면은 웬만하면 사람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아? 엄마가 어차피 그래 엄마가 죽인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명이 짧아지고 이렇게 자꾸 내가 과부가 되는데 그렇게 자꾸 사람 쉽게 만나면 되겠어? 아니 뭐 그거는 내 팔자가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이제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언제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왔거든요 묻는 말에 대답은 해야겠는데 참 말하기가 애매하네 해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네가 네 탓은 아니라고 한다 네가 죽인 건 아닌 건 맞아 근데 내년으로 2월이 될까 3월이 될까 입력으로 2, 3월 그 안에는 너 수중에 돈이 좀 지어지기는 해 근데 웬만하면 넌 좀 기도하면서 살아 그렇게 자꾸 사람 만나진 말고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일단은 내년 음력으로 2, 3월 돈 들어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요 웬만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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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